정말 믿고보는 우리 마동석씨죠 온가족을 사랑하는 배우 마동석씨 왼쪽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오늘 박병씨에게 패를 아주 깔끔하게 인정한 스포츠 속심이 있는 마동석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길렛칩으로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오늘 원더필 고스트 톤에 맞는 옐로 톤으로 너무나 멋진 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면 그리고 왼쪽 오늘 전체적으로 바울을 제시하면서 또한 톤으로 완벽한 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렛칩으로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미 최저씨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왼쪽 그리고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가미 두 분의 착불을 깨립니다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우리 마동석씨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또 우리 파이팅을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안 대사가 저리다 여쭈요 감사합니다 자 바동석씨는 그 자리에 계시고요 자 여기 따뜻한 한 번 모셔볼게요 제가 또 아빠한테 뛰어나옵니다 너무 예쁘죠 바동석씨가 다시 모기 시작을 합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왼쪽 하트도 그리고 정면 그리고 오른쪽 아이안 너무 예뻐요 자 정면 보여주고 아빠도 하트를 한 번 내 아이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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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들어볼까요? 유리야 아빠랑 아빠랑 같이 그렇지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유리야 잠시만 다시 모실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워더프로스트의 세 분 김병건 씨와 최기현 씨 다시 모십니다 정말 로맨스 케미 착두 케미 다 만날 수 있는 멋집니다 자 우리 마동석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최기현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파이팅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자 이제 세뇌우와 우리 조원희 감독님 그리고 유리양도 모셔볼까요 네 네 다시 체력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리양도 아프다 놓기 모르네요 아빠한테 딱 네 자 자 다섯 번 조금 가까이 서주시면 우리 마동석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현씨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최기현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 추석 때 온가족을 많이 준비해볼까요 저희 풍선과 파이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배우들과 감독님이 함께 아 노스트를 풍선이에요 우리 유리양이 예쁘게 틀고 좋습니다 노스트를 앞쪽으로 보게 좋습니다 자 우리 마동석씨 옆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볼게요 그리고 정면 최기현씨 살짝 틀어서 오른쪽 자 이제 정면을 보고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텐데요 제가 원더풀 보스트를 외치겠습니다 소울 밀착 범죄 코미디 원더풀 보스트를 파이팅! 오늘의 정말 가정세를 가는 느낌을 함께해주신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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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